식사 시간에 맞춰 잘 차려진 밥상 앞으로 향하는 부바오. 음, 무기에도 푸릇푸릇 신선해 보이는 대나무들. 야무지게 골라 잡고는 음, 입부터 냠냠 맛을 보던 그때. 어? 이 맛은? 이거 맛있어? 내가 일부러 좋은 거 골라왔다, 부바오. 아,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거야? 제일 좋은 거 골라왔어. 아빠거라, 엄마 거보다 훨씬 좋은 거 골라왔어. 비밀이야. 맛있어? 그런 사육사의 마음을 아는지. 우와, 이 향기. 대나무 향에 한 번 놀라고, 그 맛에 한 번 더 놀라고. 아, 이게 대나무지. 우와. 야, 아무래도 푸바오 입맛 제대로 저격한 것 같다.